이번上⅒ 쇼übe OOOOW tomorrow 사letter 빠세허 안녕하세요 빠 theme 드디어 오늘 말씀드 disparities 아까 시점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아 이거 보상이 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소동민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짠 소동민 컴온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은바페 빠잇진 해주고 아 근데 은바페가 빠른데 진짜 빠르구나 소동민도 느린 편은 아닌데 일단 소동민 쓸게요 은바페가 더 좋지만 소동민 쓰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러면 깔끔하게 EPL 단위티 완성이 됐죠 짜잔 소동민 스탯을 가볍게 볼게요 일단은 속도가 90대 전수 빠른 편은 아니네 생각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피파오바에서는 소동민을 빠르게 안만들어 축구를 안보나봐 소동민 하면 솔직히 치달인데 이렇게 느리지 않는데 90대 중거리슛 95 가마차기 89 이건 좀 잘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크로스 85에다가 텐트를 기록한 사람인지 말이죠 스톱 3개 정교환 슛 중거리슛 빠른 드립을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활동량 높은 높은 이거는 뭐 깔끔하죠 거기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티어표를 보여드리자면 아이콘 다음에 소동민 1등입니다 소동민이 LN 3대장 현역 1등 두둠 특전까지 해서 그러면 일단 90을 찍을게요 90을 찍겠습니다 오벌 90 오벌 90 크몽 토여줄게 소능민 등골 실버니니 아 깔끔하네 플립 플립 혼자 한다 준벌을 때려보자 준거리 아 좋네 독수르시 여기서 그냥 그건가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 맞나요? 목수리 슛 꽉 채우면 안되나 이거? 슛 오 오 오 오 오 오우! 오우! 야!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씨! 하하! 빵! 따악! 아아! 좋았어! 야! 세리머니를 꿀팁에서 세리머니 안봐! 뛰어가죠! 여기서! 손흥미랑 된다는 주작! 존! 이거 해트에서 쓰면 이거 꽤 재미있는데 진짜? 샷! 아우! 호호호호! 샷! 아, 약했다. 아, 왜 뜨지? 샷! 오! 샷! 아우! 아우!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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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으아아아악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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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손흥민으로 열심히 제임스 따라오지만 나는 손흥민이라고 어 아아 반대로 이거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방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가기 좋았는데 전혀 이상치 못한 독스뉴슈 챌린지 실전에서도 먹히는가 대성공입니다 실전에서도 먹힙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사람이라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맞기가 쉬워서 쉽지는 않은데 허를 찌를 수 있겠네요 손흥민을 얻었구요 손흥민 그리고 EPL다니티까지 마쳤다는 소식 여러분들한테 전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needing 찾아랑 찾아라 좋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